다한지 어깨를 크게! 한 번 더! 크게! 멋있다! 자, 그 다름이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우리 춤 배우는 것 같아! 이번엔 손 올려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 손으로 여기 팔끝이 잡아! 쭉 당겨서 자, 이리로 갈게요! 해서 여기 쭉 늘어나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 쭉 내려갈게요! 아니, 음악이라도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돼? 안 돼, 섹시해야 돼! 자, 하고 몸통만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우와, 뭐 하는 거야? 자, 주장 몸통! 몸통 돌려야지, 주장! 자, 그대로 돌려서! 진짜 유연하다! 이렇게! 하여튼 무릎 밑에 대시고! 쭉! 들어서 또 발 잡아주세요! 언니! 신발이라도 들여! 신발이라도 들여! 잡았다, 잡았다! 나 이거 좀 밀어! 수영아 이거 좀 밀어줘! 무릎을 구부려주세요! 무릎을 구부려주세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 밀 거예요! 이건 해! 밀 거예요! 왜, 수영아! 너 멋있어! 자, 그다음에 그대로! 내려가서! 네! 다리! 내려가서! 다리! 찔더래! 네!! 뜨거워! 저거... 어떡해, 어떡해, 세워줘, 세워줘, 세워줘. 아휴. 어우, 자윤이는. 어우, 각도기야, 각도기. 자윤이 짜버리다. 지금 허리 너무 멋있어, 지금. 아니, 진짜 다 유연하다. 다 유연하다. 아, 왜? 아니, 스트레칭 아니야. 왜 나한테만 그래? 누나만 못 잡잖아. 아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 이번에는 무릎 끌고 와서. 이대로 엉덩이 떼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주시고. 이대로 손을 당바닥에 이렇게 붙여. 그 다음에, 이대로 올라오기잖아요. 쪼그려 못 앉아. 유연아, 저거 어떻게 앉아. 미안해. 고마워. 고마워. 충분히 늘린 오른쪽 구부렸다가. 유연성은 허니제이. 자연이 선영이가 진짜 좋네. 그 다음에 허리에서 척추를 하나씩 핀다고 생각하고 동글게 말아서 올라오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인 스트레칭이 됐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스트레칭이 됐습니다.